제1회 장흥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으로 강제 가입돼 등량만 받아야 해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한해 풀고자 하는 행사로서 장흥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조선간호대학교가 미래형 간호교육혁신을 위한 4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1학년도 혁신지원사업종합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간호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들의 참신한 창의력 등에 대해 공유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창의력교육학교의 아이디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가 디지털헬스케어와 암관리사업평가 등 2021년 통합건강증진 분야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 공백해소와 중간 최종검진완료율 등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백세친구 시니어사진전 작품전시회와 함께 10편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르신 70여 명이 참여해 마을과 이웃들의 모습을 각각의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